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 첫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조직 개편안과 검찰 인사, 정권 관련 수사에서 앞으로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하일 기자입니다.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취임식을 위해 대검찰청에 나온 김오수 검찰총장. 국민을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다는 소감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거리를 뒀습니다.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이래야 되는 것이고요. 취임사에서도 신뢰받는 검찰을 과제로 꼽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자율과 책임의 원칙 하에 굳건한 방파제가 되어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김 총장 앞엔 과제가 산적한 상태입니다. 당장 박범계 장관의 대대적 물갈이 인사 예고 속 이번 주 단행될 고위 간부 인사가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 검찰 인사위안에 대해 고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이란 말들이 나왔고 실제 고검장들의 줄사퇴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사의를 표한 배성범 법무연 수원장과 오인서 수원 고검장, 조상철 서울 고검장은 조직 개편안과 검찰개혁 방향 등에 우려 섞인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인사를 앞두고 박 장관을 만날 예정인 김 총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 거취 등 인사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낼지 관심입니다. 월성원장과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의 처리도 남은 상황입니다. 형사부가 장관 승인을 받아 6대 범죄를 수사하게 하는 법무부 개편안에 대해 검찰 내 반대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취임사에서 직접 수사 절제를 언급한 김 총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아희입니다.